야 너 원래 안 잔다며 왜 갑자기 자는 척하는데 자는 건 그렇다 쳐 방이 이렇게 많은데 왜 거기서 자냐고 너 어떻게 될까봐 나 어떻게 될까봐 내가 니네 집을 어떻게 할까봐가 아니고 야 너 회사 그만둬라 갑자기? 그만두고 집에만 있어 살 날 얼마 안 남았어도 밥은 먹고 살아야지 집세 밥값 그리고 가스비 각종 생활비는 어쩌라고 소원 빌어 돈 달라고 달라는 대로 다 줄게 그렇게는 못하지 나 그런 걸로 소원 날리고 싶진 않거든 너 너무 경계심 없는 거 아니냐? 그 팔찌 아무나 보여주고 그러지마 그게 네 약점이 될 수도 있는데 아까부터 왜 이래? 너 설마 나 좋아하니? 아니면 말지 왜 눈으로 대답을 하고 그래? 사람 무한하게? 나는 사람이 아니라서 사람 무한한 게 뭔지 모르거든 너 지금 진짜 이상해 알지? 무슨 일 생겨도 난 모른다 말했다 분명히 아 무서워 너무 무서워서 눈물이 나오려고 그런다 아니라고 아니 근데 사람도 아니면서 왜 울었냐는 말에 발끈을 하지? 발끈하는 것도 감정인데 어? 곧 열두시 되겠다 소원 근데 넌 나 기억 안 나? 하루 맞은 편이었는데 나 얼굴 그대로 예쁘게 잘 큰 편이거든 자네 자 먹지도 자지도 않네 마음이 없네 그러더니만 자요 자 치 앉아 나는 니가 잠든 내내 단 한 순간도 니가 무방비한 순간에 난 늘 깨어있단 얘기야 여러모로 위험하지 넌 그날 왜 그렇게 온 거야? 누구를 잃었길래? 어머니 어머니? 뭐 대충 비슷한 거 온 건 맞네? 아니라고